지금 만든 토노 에센스 영양크림은 꼭 40대가 넘어서 건조한 피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노캐미족들이 선호하고 있는 너무 많이 바르지 않고 덜 바르는 방법 그래서 토노 에센스 영양크림도 세 가지 만드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 건데 토노를 먼저 브랜딩 할 거예요. 토너 뚜껑을 따고 속트로 물을 따야 되겠죠. 여기에 에센셜 오일 브랜딩 할 건데 테마로사 에센셜 오일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두 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카운발로만 에센셜 오일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롤리 에센셜 오일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방울 브랜딩 했고요. 자 로즈 오또는 토너를 브랜딩 할 때는 이렇게 방울방울 넣으시면 안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드로 끝에 끝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로즈 오또를 살짝만 찍을게요. 살짝만 찍었어요. 아주 살짝. 20분의 1 정도 그 정도도 안 될 정도 살짝만 찍었고요. 자 이렇게 흔들면 아까 그 끝머리 대롱에 묻혀진 로즈 오또가 이렇게 섞여서 칼렌출라 추출물과 섞여서 잘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회 정도 충분히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토너 만들었습니다. 이 토너는 건조한 피부 40대가 좀 진하신 분들 토너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미스트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스프레이 이렇게 된 걸로 교체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사용하실 때는 손바닥에 이렇게 덜어서 쓰셔도 되고요. 또는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센스 브랜딩 할게요. 50ml 병이에요. 알코올로 소독했어요. 3번 정도 잘 헹궈서 버리고 말려둔 병이에요. 여기에 50ml 맞춰서 브랜딩할 비커. 이 비커에 로즈잎 캐리오의 총 50ml인데요. 여기에 동일하게 3분의 1씩 브랜딩 하셔도 되고요. 조금 줄여도 되고요. 그래서 로즈잎은 제가 15ml만 브랜딩 할게요. 3가지 캐리오의 브랜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ml 브랜딩 했고요. 이브닝 프라임 로즈 15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이브닝 프라임 로즈 15ml 브랜딩 하고 있습니다. 총 30ml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마카다미아는 2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50ml 계량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50ml 이 공병에 따로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없고요. 여기에 에슨셜 오일 브랜딩 할 거예요. 총 15방울을 브랜딩 할 수가 있어요. 팔마로사 4방울, 카우말 로만 4방울, 내롤린 4방울, 로조 또 3방울 브랜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마로사 4방울 브랜딩 합니다. 4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카우말 로만 4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네, 4방울 브랜딩 했고요. 자, 네롤리 에슨셜 오일의 4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즈 오토는 3방울만 브랜딩 합니다. 지금 만드는 에센스는 건조한 피부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로즈 오토 3방울 브랜딩 했고요. 지금 만든 이 토너 에센스 영양 크림은 꼭 40대가 넘어서 건조한 피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50번 충분히 다 섞어서 에센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너는 사용할 때마다 흔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하고요. 에센스는 한 번 흔들어 놓으면 흔들지 않아도 돼요. 토너와 에센스 만들었습니다. 자, 영양 크림 만들게요. 아로미 매직 크림 50g짜리예요. 이거는 에슨셜 오일을 브랜딩해도 되는 아로마 테라피 전용 크림이에요. 일반적인 크림이 아니에요. 이곳은 에슨셜 오일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크림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 크림에 지금처럼 에슨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사용하시면 아니아니 됩니다. 네, 팔마로사예요. 팔마로사 네 방울 브랜딩합니다. 네 방울 브랜딩했습니다. 자, 여기에 로즈 오또은 세 방울만 브랜딩하겠습니다. 세 방울 브랜딩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캐리어 오일을 넣었을 때는 더 건조해요. 여기에 크림을 만들 때는 아르간커넬 오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르간커넬 오일 1mm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짤때 이만큼 짜면 이곳이 거의 0.9m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만큼 짜내면 3분의 1 정도 스포이드 0.5mm 하나 짜내고 둘, 두 번 넣었어요. 네, 요즘 겨울철에는 날씨가 좀 춥고 짭짤한 환절기 때는 되주시면 아르간을 두 스포이드 넣고요. 여름에는 안 넣거나 한 스포이드만 넣으셔도 돼요. 한 50번 정도 꼼꼼하게 잘 섞어줘야 합니다. 이 오일과 크림 베이스가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섞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만드는 크림은 40이나 50 넘으신 분들 피부가 노화가 됐고 많이 건조하고 당기고 깊은 주름이 있거나 억제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지금 만든 방법은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이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